내년 대선에서 충청권 핵심 현안이 대전, 충남 혁신 도시 완성입니다. 그런데 대전, 충남은 혁신 도시로만 지정됐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인이 전무해 문의만 혁신 도시인 상황인데 여야 후보들은 혁신 도시 완성을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혁신 도시 완성이 가능할까요?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과 대구, 경북 등 전국 10곳의 혁신 도시에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면서 153개 공공기관이 들어섰습니다. 민간 기업의 혁신 도시 이전 역시 2019년 기준 1,400여 곳으로 1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남, 나주 혁신 도시에는 한국에너지공대까지 설립되는 등 기존 혁신 도시는 일자리와 투자, 정주 여건과 교육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반면 대전, 충남은 지난해 혁신 도시로 지정만 됐을 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같은 혜택은 말 그대로 그림의 떡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전, 충남 혁신 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충청권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대전, 충남 혁신 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충청권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확실하게 포함을 시켜서 충청이 바라는 새로운 꿈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특별한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대전은 역세권과 연축지구에 과학기술과 교통 분야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고 충남은 뇌포 신도시를 중심으로 환경과 에너지, 문화체육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검토 중입니다. 전국 400곳의 공공기관 중 150곳이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치단체마다 유치 경쟁이 치열하고 상당수 유치 희망 기관들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대전, 충남 혁신 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한 만큼 대선 과정에서 지역이 보다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면밀한 유치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